안녕하십시오 지금 대답하시는 분들은 안녕하시고 대답 안하시는 분들은 어디 고장난거네 근데 이제 아이고 그냥 갑자기 날씨가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좋네 좀 한가지 흠이라면 추워가지고 난리네 아이고 그냥 엊그저께 말해도 어떻게 벌출할까 싶었는데 토요일 되니까 그냥 선해가지고 북받은 나라요 한가지 흠이라면 비가 나서 지랄이요 다 좋을 순 없지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니까 노래로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자대로 사는 인생 언니 네가 하라고 안그래도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고마워 그래도 근데 저기 다른 데는 다 알아보는데 눈깔은 못 알아보겠네 어떻게 한번 보여주면 안될까? 아니 다 이뻐보니까 거기도 이쁠거 같아가지고 그냥 쓰는게 낫겠다 자 음악 주세요 팔자대로 사는 인생 4주 팔자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하고 애기바치고 인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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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나먼 오쩍오쩍 오쩍오쩍이 차이오놨네 아 세상에 표현만 이부터 사주 말했자 만들어 치면 살짝 우리 아기가 놀렸나 이라도 집어주고 아직 그릴 쏘올 살짝 대신다 사주가 사주가 말했잖아 헛갈려 상대 대회 잘 마셔도 잘 마셔도 인생샷 나보다 더욱 나를 말자 원망을 말자 나를 달려보네 힘들어라 그러면 떨린다고 여론이 산책하자 나 아 별라한테 시비가 사육고 야구지 말아 야구지 말아 야구지 물어 지금 온 거 변기다 난 아예 부자 부자가 내게 어디에 만나도 나같은 것만 아유 진짜 조금만 참아 오빠가 돈 많이 벌어올 어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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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팔도 호났네 해 찰도 호났네 일 많아 싶지 사주팔자 잘되라고 어디라도 거치고 죽어 나같은 그를 쏘고 아유 십년 년의 사주팔자 상팔자가 확 깨어질 텐데 잘나서도 벗고 나가서도 책장 자리 딱 보다 할 것도 원망을 맑아 난 탈을 맑아 나한 이 탄력본을 비기랄아 그러면 흰 더워 오오오 여름에 사주팔자 아하 만져들 하하 나같은 그를 쏘고 하하 하하 야구짓마라 하 야구짓마라 나 지금 뭐 내 부끄라 이따가